내가 후배를 해서 이뻐서 주는 거 아니야? 오빠 이거 드셔보세요. 그런 표정도 드셔보세요. 저희 팀 진짜 분위기 좋네 서로 다 나눠보면서. 팀은 저래야지. 거기서 그렇게 보이겠지. 이 안에 대화들을 들어야지. 가족 나들이 나온 기분이잖아 얼마나 죽을까. 오우. 괜찮아. 그러는 게 아니라. 야 후배를 해서 이뻐서 주는 거 아니야? 몰라. 몰라. 딱 맞을 수 있지. 아우. 아 배불러. 내가 후배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여기 팀 2kg 무조건 넘었어 2kg. 진짜?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지금 198.2kg가 돼야 돼요. 진짜 많이 먹어야겠다. 진짜 많이 먹어야겠다. 이거 재고 가야죠 세 분. 네. 유리 먼저 올라가. 하나. 우리 셋이 같이 올라가요. 하나 둘 셋. 빨리 뭐가 올라가요? 내려갑니다. 왜 이렇게 수중해. 하지 마 너. 그냥 몸무게 하면 되는 거 뿐인데. 야 다리 두 개 다 올려. 다리도 꼬고 이렇게 수중해. 155쩌 뭐. 이 세 분은 느낌이 진짜 그 엠티온. 대학생들. 어 그래. 우리 그 느낌이 나네. 상부는. 여기는 대성인이구나.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드라마. 다 쓸데없습니다. 유리하고 두개는 상이는 그런 사이고. 방운숭니다. 방운숭니까. 두 개는. 여군이 지금. 슥쥬함 시키면. 슥쥬함을 맺힐 것이다. 영화에. 숙쥬함을 맺힐 것이다. 누구가 이제 저렇게 사가잖아. 저녁먹고 식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먹는지를 우리가 알아놔야... 이따 혹시 넘어질 때를 얘기해 주겠지. 정확히 먹자. 똑같이 먹자. 음, 맛있다. 맛있다. 홍삼 한 컵? 홍삼 한 컵, 두부 세 개. 뭐야? 뭐야? 홍삼. 홍삼 몇 개씩? 야, 미안. 한 마만 부탁했는데, 광수 한 마만 먹여주면 안 돼요? 왜 그래? 제 친구들 호연이... 아니... 나 탈레를 넘어트리고 해. 아휴... 부럽다. 부럽다. 야... 아휴... 우리 다른 거 먹으러 가자. 한 마만 먹고 있어. 음, 맛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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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왔다, 왔다. 야, 너 지금 나 홀로 집에 나오는 키 큰 강도 있지? 아, 진짜? 나... 똑같아, 똑같아. 말이 안 돼요, 야. 나한테 배기. 야, 빨리 먹어야지. 올라가면 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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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